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의 종원을 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렸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해방기념일인 오는 6월 20일 월요일은 연방공휴일입니다. 이날 준틴스데이를 맞아 연방, 주, 뉴욕시 등 정부기관은 순찰과 소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유급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이날 우편배달이 없고 은행, 우체국 등이 휴무하며 뉴욕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등 한인은행들도 이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연방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데이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2년여가 지나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노예해방이 이뤄진 것을 기념합니다. 올해의 경우 6월 19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일이 쉬는 날입니다. 뉴욕주 정당별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6월에는 뉴욕주지사, 부지사, 주검찰총장, 주감사원장, 주하원의원 등의 정당별 예비선거를 통해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게 되며 8월에는 연방 하원의원, 주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시간은 18일, 19일,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5일,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배정된 투표소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뉴욕 시립대 퀸즈칼리지, 플러싱 더 보이스 클럽 오브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오클랜드 가든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예비선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민권센터, KCS, 시민참여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뉴욕필하모니 콘서트 인 더 파크 공연에 뉴욕커 5만 명이 몰려 초여름밤을 즐겼습니다. 이날 공연엔 한국인 바이올린스트 김봄소리가 뉴욕필과 협연을 펼쳐 뉴욕커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스트 김봄소리는 15일 센트럴파크에서 야반 스베덴이 지휘한 뉴욕필하모니크와 협연했습니다. 막스브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에 관람객들은 환호했습니다. 뉴욕필은 이날 바그너의 오페라, 니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 전주곡과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양곡 7번 등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을 연주했습니다. 김봄소리바이올린스트와 협연은 퀸즈에서 16일, 브루클린 17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